야 내가 그랬지? 공항에서 딱 보는데 있어 보이더라니까 이 새끼 야 씨 가방도 명품이고 야 잠깐만 뭐야 이거 4천 달러 넘겠는데? 야 야 직식이 뭐 야 이거 진짜면 1억 넘는다 1억 야 이거 짭 아니겠지? 아니야 가 이 새끼 간지 봐 짝퉁 차고 달린 인간이 아니야 이 새끼 냄새도 좋아 어? 향수로 찾아봐 깼네? 니들 뭐야 아 우리들? 니가 예상하는 그들 통해서 난 이 새끼니 니가 재능 있다니깐 비트 주세요 ardo